정기예금 금리가 6.5% 육박했다. 지금은 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이런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1금융권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예금금리뿐만 아니라 대출금리는 더욱더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렇다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많은 대중들은 어떤 부분 투자를 생각할까? 아니면 예금, 적금을 들까? 많은 대중들은 특히나 내년 됐을 때 내년엔 더욱더 실감 나실 거야. 아 이거 진짜 내가 무슨 그래 진작에 생각했어야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책망하실 수도 있다. 어떻게? 아 내가 무슨 투자야? 예금, 적금 들어야지. 언제부터 내가 투자했다고? 에이 모르겠다. 적금이나 들자. 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당 그래프를 보셔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금금리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죠? 지금은 한 60%대 육박하고 있다. 내년에는 더 올라간다. 연준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시중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적금을 들 것이다. 예언 예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도 같이 또 등 떠밀려서 적금들로 은행 가나요? 우리 무엇을 해야 된다? 작년 상반기 때 등 떠밀려서 남들이 돈 벌었다더라. 아 나도 한 수십억에 부자가 돼봐? 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드셨다면 모두가 다 뛰어들 때 지금은 모두가 포기할 때 모두가 적금을 들러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하자? 매집을 하셔야 된다. 매집. 코인을 담아야 한다. 번더맨 다 갖춘 코인 그리고 비트도 이참에 담을 기회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투자하지 마라. 급하게 매수하지 마라. 매집할 기회가 온다. 매집이라는 것은 상당 기간의 기간을 두고 꾸준하게 정립식으로 모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코브기 가족분들과 매집 구간 알고 싶다. 나는 매집 구간에 이제 현명하게 투자를 좀 해야겠다. 무조건 간다 간다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라고 인지하신 분들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그 다음 시즌 불장이 오고 그리고 다음 다음 시즌 또 불장을 겪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 흔히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 좀 산다. 누구 집안 괜찮다. 누구 부자라더라. 주변에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코브기 가족분들께서 그 주변에서 최고 으뜸가는 부자가 되실 겁니다.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팩트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팩트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장기적인 추세와 그리고 중단기적인 추세와 객관적인 분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중도가 반대로 하는 우리 코브기 채널입니다. 그죠? 모두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연말 불장을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연말 불장이 올까? 조금만 현명하게 생각해보셔도 정답은 나오겠죠? 이어서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오신 분들 좋아요,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금세 좋아요 1000개 달성할 것 같네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 발표한 부분이 결국에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금리인상 중단이 결국 시장 원하는 방식에 증시 부양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금리를 중단한다. 금리인상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대불장, 대상승장이 안 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금리인하 하면 엄청난 불장이 온다고 합니다. 또 금리인상 특히 못한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 신빙성이 있을까? 우리는 말씀드려요. 금리인하 한다고 해서 그때도 반등장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 금리인하도 충분히 거치고 인플레도 잡히고 어떻게 금리 동결이 돼야 동결할 때 그때 시장이 부양한다. 부양된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긴 기간이 그러면 앞으로 펼쳐질 텐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매집 들어가는 거예요. 매집 충분히 기간들 존재합니다. 충분히 급하실 필요가 없다. 너무나도 좋은 뷰가 펼쳐질 수 있다. 여길 보셨을 때 이게 무엇일까? 금리 기조입니다. 금리 기조 결국에 2023년도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고 2023년도 내년이죠. 내년 연말경부터 서서히 금리 인하를 시작할 조짐이 포착된다. 그리고 내린다 내린다 하더라도 2025년도에도 어느정도 금리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인하하는 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우리 2024년도에 무엇이죠? 2024년도에 그리고 일론도 말문을 열었죠? 뭐라고 열었죠? 2024년봄까지 경기 침체가 계속될 수 있다. 2024년에 뭐가 있다? 반감기가 있다. 그때까지 시장이 결코 좋지만 않을 것이다. 반감기 이전까지 우리는 매집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몇 프로 뛰기 몇 프로 올라가는 코인들 눈 시뻘겋게 해가지고 또 불나방 매매하셨다가 또 욕심이 앞서셨다가 또 계좌 박살나지 않으셔야겠죠? 그죠? 지금 불나방 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코보기 가족분들께서는 너무나도 건강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금리는 내년 어느 순간까지 특히나 연말 이전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과연 우리 시장 좋은 비유가 펼쳐질 수 있을까? 끼켜야 나와봐야 반등이더라 라는 부분을 우리는 미리 언제부터 알았다? 올해 초부터 알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널도 중에서 가장 리스크 관리 현금 세이브 많이 된 채널 우리 또 코보기 채널이지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졸업하시는 거예요. 졸업 얼마나 우리가 사고 싶고 아이쿠부기님 정말 맞아요? 시즌 종료 작년 연말 12월달 그리고 1월달에도 아우 시즌 종료 정말 맞아요? 아우 사고 싶은데 다 견디고 인내하시고 도마뱀 꼬리 자르고 나오신 분들도 그 달콤한 세력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고 그죠? 우리 졸업할 자격 충분해요. 우리는 이게 무엇을 뜻할까?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화면에 보시는 부분 마우스 커서를 잠시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화일이라고 있죠? 화일이 고래입니다. 그죠? 고래들이 어디를 집중하고 있다? 파생상품거래소 즉 선물거래소 집중을 하고 있더라. 개인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래 5년 이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선물거래소 즉 지금 우리가 업비트 빗섬에서 현물거래를 하실 때 너무나도 부족하다. 무엇이? 변동성이 돈을 벌기 당장의 단타를 하더라도 돈 벌기 힘들다. 전세계 시장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전세계 시장이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 슈퍼개미 양성반을 통해서 그죠? 선물거래 중고수분들 많이 대거들 참석하셨고 코리니 분들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다들 건강하게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선물거래를 하실 때도 왜 이들이 많이 유입됐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장이 못 받쳐주고 있죠. 현물에서 지금 우리가 졸업을 할 수가 없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물거래도 졸업을 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노노 맨증의 용도로만 활용한다. 그래서 우리 오전방송이든 이전방송이든 아무거나 클릭해보셔도 여기 더보기란 있죠. 그죠? 더보기란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시다. 여기서 우리 이용가이드라던지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제공이 되어 있죠. 슈퍼개미 양성반도 방송 뒷부분에서 설명드릴거고 그래서 고래들 개인들 선물거래소로 많은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 그 말은 즉슨 많은 자본이 들어왔을 때 시장은 어떻게 펼쳐졌다? 여기랑 여기 그죠? 엄청난 변동성이 포착되었다. 엄청난 변동성 시장을 무진장 흔들어댄다는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이론쪽으로만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여기서 숏잡고 수익 볼 수 있겠지만 보면 좋겠지만 힘들죠. 근데 하락에 이렇게 배팅을 할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약에 여기 빨간원 친 구간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 빨간원 녹색원과 여기 빨간원 같은 구간이라면 많은 사람들은 찔끈 반등 나오면 또 볼장이다 외치지만 단순 반등 이후에 긴 롱텀에서 보면 횡보였다면 이런 구간이 앞으로 펼쳐진다면 올해 연말 모두가 볼장을 기대하지만 모두의 기대감과 반대로 신저점을 보여준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 우리 코브기 가족분들 제외하고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버티기 힘들겠죠? 그죠? 저점 주면 쓸어 담겠다던 사람들 시장에 보이지 않는다. 저점 보면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던 분들 논리가 맞지 않다. 모순된 말이다. 그럼 이때보다 그죠? 지금이 투자자가 더 많아져야죠. 지금 투자자들은 줄어들고 있고 업비트, 빗섬, 해외 거래소 전반적으로 거래량, 거래대금은 줄어들고 있다. 즉, 돈이 부족하더라. 우리 또 슈퍼개미 무료방이죠. 슈퍼개미 양성반에서 다들 아주 질높은 대화 양질의 대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죠? 양질의 대화 슈퍼개미 양성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슈퍼개미 양성반은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장세 속에서 이런 76% 27% 좋은 글귀 경제적인 관점 많은 분들께서 건강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죠? 슈퍼개미 양성반도 열려있으니까 방송 뒷부분에서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설명해드릴거고 여기 우리 코북이 메인 채널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글씨가 보이시죠? 화면을 내려보세요. 여기서 내려보시면 스터디 대문짝만한 글씨가 보입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보기 클릭을 하셔서 해당 안내사항 문구들 준수하신 뒤에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톡 한통 보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아까 이제 분양등급 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멤버십 분양등급 여기 우측 상단 보시면 세력 매집형 코인 가려진 관심 코인 제공이 됐습니다. 10개 남짓으로 우리 졸업 준비한다. 이제 졸업 준비한다.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등급 전용으로 첫번째 코인이 나갔습니다. 멤버십 커뮤니티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거 확인하시는 순간 깜짝 놀라실거에요. 결국에 우리가 졸업하는 것은 그 다음 시즌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 각종 메타 다양한 메타 펀더멘타가 주고 안정성 있는 코인들로 안내가 나갈 예정이다. 하나 공개됐으니까 궁금하신 분들도 나중에 나중에는 블라인드 처리해버릴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손을 탄다면 정보의 가치가 낮겠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식 텔레그램 무료니까 여기도 입장을 하셔서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거북이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성공투자까지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